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내 삶을 찾아가고 내 마음을 제대로 읽어본다 그런 열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심리 대학원이 황상민 심리 대학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기 발전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상민의 심리 대학원 첫 강의이자 2021년 명절 특집 오부장 상담실에서 만난 현실의 82년생 김지영 여러분 잘 보셨나요? 네 왜 황상민의 심리 대학원에서 현실의 82년생 김지영 이거를 심리 대학원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황심소 명절 특집 방송으로 공개했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궁금하셔야 돼요 지난 6개월 동안 이 고난과 역경을 뚫고 만든 역작입니다 이 오부작 KBS EBS도 못 만드는 강의를 만들었다라는 자부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심리 상담이 아 저런 거구나 그냥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가 앉아가지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약 드세요? 열심히 잘 생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심리 상담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심리 상담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잘 파악하고 그 사람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 마음을 읽어주고 또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심리 상담인데 황상민의 심리 대학원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기 학습, 자기 개발, 그리고 자신의 삶의 독립을 추구하는 대학원이에요 그럼 대학 놓지 않은 사람은 여기 심리 대학원에 등록할 수 없나요?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대학에서의 공부가 뭔지를 모른 채로 졸업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배울 만한 대학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고 진짜 대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다는 게 뭔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을 찾아가고 내 마음을 제대로 읽어본다 그런 열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심리 대학원이 황상민 심리 대학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기 발전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상담실에서 만난 현실의 82년생 김지영을 심리 대학원 회원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유튜브에 올린 이유가 뭘까요? 이 나라에서 너무나 자기 마음이 아파서 정신과에 들러서 약이라도 받아서 몸을 거의 마치 마비시킨 상태로 지내는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가 이 방송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먼저 회원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 회원들을 위한 강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특히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팬데믹 시대에 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우울해요 죽고 싶어요 어떻게 살 힘도 없어요 이런 모든 분들에게 당신의 마음이 어떠하고 당신의 마음의 아픔을 약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어떻게 찾아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아픔 그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공개한 겁니다 어떻게든 괴로운 현실을 견디면서 지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랍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현실의 82년생 김지영은 무엇보다 현재 정신병 약을 먹고 있으면서 힘겹게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공감하고 공유 또는 할 수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 심리상담, 심리치료가 뭔지 알려주는 학습자료입니다 사실은 이 상담드라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이라고 진단받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정신병이 아닌 누구나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겪게 되는 아픔의 순간 아픔의 다양한 표현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들과 확인하기 위해 이 시리즈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 정신병이라고 진단받았으면 나의 마음이 아픈 것뿐 아니라 내가 미쳤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 약 말고 다른 치료 방법이 있나요? 이 심리상담 내담자가 저 약 끊고 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어떤 분이 댓글로 아니 이 사람이 정신병으로 진단받았으면 약 말고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요 상담도 몇 년 받았는데 그 상담사가 이야기해주는 게 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랬는데 무슨 다른 방법이 뭐예요? 정신과 약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번 먹게 되면 의사 선생님은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대로 약을 끊으면 안 된다고 해요 가족들도 꼭 약 잘 챙겨 먹는지 살펴보잖아요 넌 한 번 약 먹었으면 영원한 정신병 환자야 그렇잖아요 우리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논리를 가장 잘 적용시키는 것이 우리 가족들이 정신과 약을 먹었을 때 우리 모두 그렇게 믿고 지내잖아요 우리 가족은 내가 약 빼먹으면 더 이상하지 않을까 얼마나 걱정하는데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마치 정신병통에 갇혀 있는 것처럼 꼭 저 약 제대로 먹는지 감시하고 뭔가 내가 조금 다르게 행동하거나 이야기하면 바로 약 먹은 일이라고 확인도 하고 이런 식의 하소연하듯이 저에게 질문도 신지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담실에서 만나는 현실의 82년생 김지영은 무엇보다 현재 정신병 약을 먹고 있으면서 힘겹게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잘 공감하고 공유 또는 할 수 있는가 여러분과 함께 심리상담, 심리치료가 뭔지 알려주는 학습자료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심리상담, 심리치료하면 그냥 웬만큼 이야기 통하는 사람한테는 심리상담, 심리치료하고 이야기도 안 통하고 그냥 빨리 저 사람 약 먹여가지고 팍 죽은 상태로 진액이 만들어야지 할 때는 정신과 데려가가지고 약 먹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껏해봤자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상담이나 이 차이입니다 정신과 상담은 약 죽어요 심리상담은 그냥 말로 해요 이게 제가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한테 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신병의 문제는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일상의 삶의 고민 또는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상담 사례로 또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알려준다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 상담실로 찾아온 82년생 현실의 김지영이라는 그 주제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정신과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담과 심리학자나 심리상담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냥 환자 병원에서 의사들은 거기 오는 사람들을 다 환자라고 부르죠 병원에서 우리가 환자라고 하면 너는 병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병식을 가져야 돼 라고 해서 마치 낙인 찍듯이 병이라는 이름을 갖다 주는 것이 환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면 심리상담은 그냥 저 사람이 아프고 힘든가 보다 아프고 힘든데 그 아픔을 본인이 해소하거나 들기 위해서 나에게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내담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환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클라이언트죠 마음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심리상담가나 심리학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병원의 의사는 병이라고 낙인을 찍겠어 그런 다음에 그 낙인을 벗어날 수 있도록 너의 신체에 정상을 내가 없애주겠어 영어로 이야기하면 페이션트는 디지즈, 일리스라고 하는 병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아픔을 환자의 시선으로 보느냐 또는 의사의 시선으로 보느냐 차이가 있는데 심리상담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그 클라이언트의 아픔을 완화시켜주거나 제거해 시켜준다 라고 한다면 병원에서 환자를 다루는 것과 심리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라고 이야기하는 또는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것이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하면 정신심리상담이고 심리학자나 상남가가 하면 심리상담이고 그 차이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고 또 이런 경우에 특별하게 그렇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는 여기에 정신과 약을 처방하기 때문에 어떤 정신과 의사분이 심리상담과 정신과 의사의 상담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리상담 또는 심리치료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정신과 약에 의해 우리 마음의 아픔을 나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겪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 마련된 영상 학습물이 바로 상담실에서 만나는 현실의 82년생 김지영입니다 소설 82년생 김지영에서 시작된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이야기는 모두 아이 엄마의 양육의 어려움과 결혼생활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있죠 김지영 이야기의 핵심은 주인공이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마음이 무엇이며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 그 마음의 아픔을 정신병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그렇게 치료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심소에서는 이 상담드라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이라고 진단받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정신병이 아닌 누구나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겪게 되는 아픔의 순간 아픔의 다양한 표현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들과 확인하기 위해 이 시리즈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으로 보이는 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이라 이름을 붙이게 됨으로써 정신병은 보통 시작이 돼요 마음의 아픔은 정신병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할 때 내가 나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심리상담 또는 심리치료가 의사의 상담이나 약물치료와 다른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이 몸이 잘못된 것을 마음의 아픔이라고 사실은 돌려치기를 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으로 보이는 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이라 이름을 붙이게 됨으로써 정신병은 보통 시작이 돼요 그럼 정신과 의사가 정신병이라고 이름 안 붙이면 그 사람은 정신병이 안 생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아니 그러면 정신과 의사가 마음대로 정신병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정신과 의사는 정신병 이름을 마음대로 붙이도록 국가로부터 허가를 얻은 분이거든요 검찰청에 검사 이러면 누구나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판사 하면 양심에 따라서 누구나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죄인이 안 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거하고 똑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게 정신과 의사가 이름 붙인 정신병명에 따라서 우리는 정신병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신과 의사들은 지 마음대로 정신병 이름을 붙인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거는 마치 검사나 판사가 지 마음대로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죄인이 아니라고도 하나요?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네 정신과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이름 붙인 정신병명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마음이 아니고요 저 환자의 뇌와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정신과 의사는 붙게 믿고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것과 관계없이 그걸 당하는 나는 어떻게 되냐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것은 환자 스스로가 파악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룹한 그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이렇게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면 그냥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병인가요? 그건 만들어지는 병이잖아요 뇌와 신경계 이상이나 문제는 의사분이 막연하게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랍니다 안타깝게도 권위 있는 그분조차 정확하게 어떤 환자의 그 정상과 연결되는 분명한 뇌나 신경계 이상 헌적동을 찾을 수 없는 것이 현대 정신의학의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좋은 CT, PT 또는 MRI를 통해 가지고 뇌의 어떤 정확한 문제가 있는 부위를 찾아내거나 종양을 찾아내면 그거는 정신병이 아니라 신경, 뇌, 종양의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보통 정신병이라고 진단되는 병의 90% 이상은 정확한 뇌나 신경계 이상이나 헌적을 찾아낼 수 없는 상황에서 병이라고 진단된다고 하면 참 놀라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의사분들이 믿고 싶은 많은 가설을 끊임없이 생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뇌의 어떤 특정 부위에 대한 가설 또는 신경계에 대한 가설 요즘에는 면역계에 대한 가설 신경계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가설 가설들을 엄청 만들어내는 지금 정신병 진단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만일 당신이 그런 정상을 보이게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찾고 또 바꿀 수 있을까요? 당신 가족이 그런 정상을 보인다면 당신은 그 가족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약을 먹든지 아니면 상담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쉽게 하는데 약 아니면 상담 아니면 약과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마치 이런 상황을 정답처럼 막연히 인식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뭔지 제대로 모른 채로 무조건 정답을 갖다 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살기 어렵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는 예수님을 찾든지 아니면 부처님을 찾든지 때로는 부처와 예수 두 분 다 찾으면 되죠 우리가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내 개인의 마음의 아픔에 대해서 약이나 상담을 마치 선택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종교에서 절대자에 대해 우리가 기대고 싶은 것과 그리 다르지 않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심리와 관련되는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없답니다 정신과 의사가 간다 심리상담가 등문가 간다 라고 이야기를 저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 한 사람의 마음 심리와 관련되는 일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20세기를 거치면서 많은 과학들이 생겼지만 아직 그것이 분명한 학문으로 형성이 되거나 전문적인 직업혁명으로 안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몸 특히 뇌와 신경계와 관련된 이 뭔가 인간의 행동이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도 한 사람 개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마음을 찾고 그 마음이 또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게 어떤 건지 그거를 탐구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일이다 보니까 한 개개인의 마음을 파악하고 개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심리와 관련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것 요 근래에는 코칭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것이 진짜 어떤 전문가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분들을 찾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보통 수천년의 역사 속에서는 점쟁이 뭐 사이비 심리상담 또는 도사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수천년 또는 역사에서 그런 분들을 찾기도 했죠 정작 몸을 다루는 의사 중에서도 정신과에서는 특히 개인의 마음을 뇌와 신경계로 보류하고 약을 통해 몸이나 사고 기능을 마비 또는 억제하게 하려는 분야이지 마음의 아픔을 치료한다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데 정신과에서는 분명 약을 통해 뇌와 신경계를 마취하거나 마비시키거나 억제하는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마음의 아픔을 치료한다니까 그 마음의 아픔이 뭡니까 하니까 내가 누가 이런 병을 가졌다라고 병명을 갖다 붙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그분들에게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바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마음 아니면 바로 특별한 그 사람 한 개인의 마음 또는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마음 그 자체의 특성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의 개체성, 특수성 또는 주관성으로 봐야지 그 사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내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무엇보다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마음이나 심리가 아닌 바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 심리 등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마음을 언급하느냐 바로 어떤 특정한 사람의 마음, 심리를 이야기하느냐는 아주 분명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를 이야기할 때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마음이나 심리가 아닌 바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떤 한 사람의 마음, 심리를 이야기할 때 정말 마음이나 심리라는 것이 구체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우울함, 그의 마음의 아픔은 아무리 겉으로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결코 나의 우울함 또는 나의 마음의 아픔이 될 수 없고 또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저 사람의 팔다리를 끊어내는 그 아픔은 내 손가락에 생채기 난 이 아픔과 비교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우리 마음의 아픔은 마치 정신병 정상처럼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뇌나 신경계의 문제가 결코 아니랍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각기 다른 사람에게서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내용의 마음의 아픔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이고 생물적인 몸은 각기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의 공통점, 일반성 또는 객관성을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마음 그 자체의 특성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의 개체성, 특수성 또는 주관성으로 봐야지 그 사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내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는 바로 내 마음에 포커스를 하지 다른 애들은 멀쩡하게 다 잘 사는데 너만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건 내 마음을 아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을 위로 격려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 그럴 때는 바로 내 마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의 마음의 아픔은 다른 누군가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바로 그 사람이 스스로 파악해야 하는 그 사람만이 나름의 의미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아픔 통증이라는 거죠 평균적이고 보통 일반적인 기준에 비춰가지고 이 사람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건 병이에요 라고 진단하는 이 정신과 의사의 진단이나 심지어는 이 보편적인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진단은 전부다 진짜 아픈 그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고 아픈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한 상태에서 놀라울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사든 의사든 누구든 이 사람의 마음의 아픔을 도와주거나 치료하려고 하는 전문가 혹시 있다는 그 전문가는 바로 그 환자, 내담자라는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아픔의 정체를 파악하고 자신의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병든 나의 몸을 의사선생님이 치료하고 의사선생님이 알아서 잘해줄 거라고 믿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느님, 부처님이 바로 나의 삶을 알아서 잘 돌봐주고 해결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그대로 나의 삶의 아픔에 적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목사님은 너의 아픔을 모두 다 예수님께 맡겨라 무겁고 힘든 짐을 진자들은 다 나에게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부처님은 내가 어떤 아픔과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오더라도 다 받아주실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늘 들으신 분은 저 이야기는 거의 사탕과 마귀가 하는 소리처럼 들을지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의 병을 치료한다고 하면 분명 그 의사선생님은 혹시 자신을 하느님, 부처님 수준으로 환자를 돌보시는 분일까요? 그렇게 했죠, 그죠? 왜? 의사선생님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전문가인 저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저에게 주시면 제가 잘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서 하느님 믿고 기도하고 절에 가서 부처님 믿고 기도하면 그냥 다 모든 것을 하느님, 부처님 다 이루어주시죠, 그죠? 저도 의사선생님 그렇게 해주실 걸 기대합니다 분명 의사선생님은 우리들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의 기대를 들어주시죠 그런데 병명은 붙이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치료는 하지만 정작 그 마음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한테 그 약물이 어떤 도움이 되나 이 고민이 있거든요 정신과 의사선생님은 환자가 겪는 마음의 아픔을 뇌와 신경계의 문제 또는 마치 정신병이나 이런 부처고 그걸로 약을 치료하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하느님, 부처님의 신비한 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듯이 그분들이 약을 통해 이런 신비한 기적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네, 이럴 때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으면서도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10년 5년 단위 10년, 20년 약을 먹는 그분들 보면 이건 뭐지? 청도 대남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돼가지고 거의 100명 있는 분들 중에서 80, 90명 다 그 병원에서 거의 10년만 있다가 나가신 그분들 그분들에게 있어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옥보다 더한 그 병원에서 본인들을 구출한 구세주는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까지 전 해봤거든 그리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간 그 코로나 바이러스야말로 그분들을 그 죽음의 고통 같은 상황에서 연명하듯이 만든 약보다 더 나은 그분의 치유의 치유의 상황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같이 좀 친하게 지내야 될 사항처럼 있는 사람 같죠? 정작 마음의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마비 또는 마취시키는 같은 약물이 아닙니다 바로 스스로 자기 마음을 알게 하는 거고 무엇보다 그 사람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아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바로 내담자가 스스로 찾아가는 제대로 된 심리상담, 심리치료라는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거든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완전히 다른 심리상담, 심리치료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심리상담이나 치료는 결코 마음의 아픔, 마음의 문제를 뇌와 신경계의 이슈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마음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는 신체 장기이지 결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뇌나 신경계의 마음은 결코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생물적, 신체적 어떤 물질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뇌는 마음의 일부 기능을 담당하고는 있죠 우리는 그렇지만 자동차 엔진이 자동차 전부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자동차 엔진만 있으면 자동차가 돌아가나요 당신이 운전할 수 있나요? 네 그런데 재미있게도 뇌를 마음이라고 막연히 믿는 거 심리학자도 그렇고 심리상담사들도 많습니다 거의 8, 90% 이상의 심리학자나 심리상담사도 마음을 내라고 그냥 막연히 믿어요 네 아니에요 낼 수 있다고 그러던데 심리학 결혼책에 마음이 내 있대요 그런데 마음이 뭔데요 마음이 마음이죠 이런 생각이나 이런 사고 수준이 있거든요 책상은 책상이 아닌가요? 이런 거죠 마음에 대한 이해나 인식은 내 이꼴 마음이라고 믿거나 마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신과 의사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약물치료와 상담은 병행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마치 정답처럼 믿고 있는 이야기를 막연하게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마음이나 심리는 결코 특정한 사람이 가진 마음이 아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마음 심리라는 생각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을 일반적인 보편적인 마음이라고 여러분들이 역시 막연히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자기 마음이 뭔지 알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내 마음이 어떤 건지 알려고 한다면 그거는 내 마음이 남들과 다르고 내가 다른 상태에 있는 어떤 것이다 어떤 상태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에게서 상담하러 오는 많은 분들은 거의 평생 동안 자기가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진짜 주위로부터 많은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경상도 말로 하면 펠라게 펠란 녀석이라서 펠라게 사니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괴로워하는 너무나 착하고 이쁘고 멋진 마음을 가진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저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몸의 장기와 분명하게 구분되며 또 여러분 개개인 저와 같이 각기 다르게 구분되며 그 자체로 각기 다르고 특별한 여러분 만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알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 거고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나 자신을 알고 싶다 그럴 때 나 자신 내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마음이 그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나 자신 또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가 남들과 다르게 구분될 수 있고 특별하다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꺼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남들이 아무리 비정상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의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황상민의 심리 대학원에서 그런 마음이 각각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때때로 나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꼭 여러분들이 찾고 배우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나고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